요즘 새벽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계속하면서 은혜를 참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요한계시록 14장을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었느냐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생각하고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같이 계시록 14장 1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선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속에 계시록에는 계속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 예수가 이렇게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어린 양으로 표현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세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넓게 되는 꿈을 꿀 것이다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영적인 부엉의 때에 성령의 인을 받고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은 모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선 것이 있다 이마에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놨다는 건데 에베수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40일 검식기도에서 인치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듣고 택한 받은 백성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택한 받은 자들 구원받는 백성들 주님 곁에 설 사람들만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인을 받았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인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나의 인격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입에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슬픈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텐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부르냐 어떻게 저런 기뻄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요 사피가 생긴대요 예수님 구조로 용접하는 순간 Peace, Pardon, Purpose, Power 하늘의 평화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Pardon, 죄 용서함의 감격이요 사죄의 기쁨, 내가 저의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에게 아픔을 준 자, 억울하게 한 자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Purpose,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과거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물질을 위해 살았어요 명예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기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소원 자기밖에 몰랐어요 세상 명예가 책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 데 목숨을 걸어 내 몸에서 나의 삶의 일에게서 하루를 살던 50년을 살던 내 모든 삶의 일에게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Purpose,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리고 Power, 죄를 이깁니다 저는 죄에 지던 사람, 육신의 정력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평화와 기쁨,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세상이 달라지는 새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 김영길 총장 이분이 유명한 간정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이런 간정을 미국에 유학을 와서 부인을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가 부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설교를 듣는데도 도무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이나 윤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네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속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장세기부터 게시로까지 성경 열심히 읽어도 또 유명하다는 기독교 서적을 산뜨미처럼 쌓아놓고 살아도 이 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어느 날 오후 6시부터 성경과 신학 서적을 다 펴놓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왜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심각하게 글을 읽어내려가는 그런데 한순간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지성인에게 우리가 다 죄인이다 백만 원 빚어서면 백만 원을 갚아야 돼 천만 불 빚어서면 천만 불로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천만 불을 갚아주면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죄도 빚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인 죽음인데 그런데 죄인으로 죽어가는 나를 위해 죄인이 대신 죽어줘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와야 돼 의로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영인신부는 나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죄값인 죽음인데 누가 내 죄인 죽음을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죄인은 소용없고 의인이라야 된다면 세상에 하나님밖에 더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는 그분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육신을 가지신 것은 살찍고 피 흘려 죽으려고 내 대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하시려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이분에게는 너무나 오늘 천지개백할 일입니다 그렇게 믿겨지지 않던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 나를 위해 죽어줘야 되느냐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냥 마음속에 그 어두운 먹구름이 쫙 그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뛰어 일어나서 자기 부인을 향해 달려가서 여보 여보 깨달았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는지 나 때문에 죽으셔야 됐는지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서 부인과 함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눈물 흘린 것도 아니었어요 뭔 통곡한 것도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 구주로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 순간 거듭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초권합니다 여러분 불혼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홀련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그래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돌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참여 입장권이 뭐냐 바로 인입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기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기름 소망의 기름 사랑의 기름 성령의 인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등잔의 기름을 다 들고 불밝히고 아멘 주여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온타임에 오시는 주님 더 늦게도 더 빠르게도 오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기를 초권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시록 14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 첫 번째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성경에는요 여자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세상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기쁨 게시록의 여자가 3명 등장하는 게시록 2장 20절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본문의 이 여자 그리고 요한 게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엄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우리 토요일에 공부 다 했잖아요 사진도 보고 그런데 이건 전부 성도를 유혹하는 세상 쾌락 세상 기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고요 큰 성이에요 성 그냥 여자라는 상징이라고 그 성이 뭐냐 온 세상을 미혹하는 하나의 큰 성이 앞으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래요 그걸 어떤 학자는 바티칸 성을 얘기하는 앞으로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 종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세상 쾌락 세상 유혹을 말하는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세상 쾌락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음에 우상을 두지 않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세 3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 앞에 절하는 것만 우성이 아니고 신사 참배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해야 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배피 흘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 태양계에서 여기서 화성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려요 우주선이 그런데 이 우리 태양계 같은 것이 천억 개가 모여야 소우주가 돼요 이 소우주 군단 은하 군단이 천억 개 이상이 모여야 대우주가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우주를 예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내 죄를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생에 사시고 마지막 33년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찢어주시고 피 흘려서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저주를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귀한 분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은요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제일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주님 곁에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에 섬기는 자 마음속에 딴 마음 품은 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번연의 천러욕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기독도가 주님의 천성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이 노아담이 보니까 이 기독도를 유혹을 해야 되겠어 자기 사위를 삼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자기 딸들을 다 불렀어요 보니까 딸이 세 명이니까 하나는 호색, 둘째 탐재, 셋째는 고명이에요 호색, 탐재고 호색은 색을 좋아한다 고명, 탐재, 재물을 좋아한다 고명, 명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호색, 탐재, 고명 셋 다 세상 기쁨입니다 노아담이 기독도에게 천성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 셋 딸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장가 가라고 정말 절세 미인들이 셋 딸이 그러니까 이 노아담이 셋 딸을 다 줄게 원하면 다 줄 테니까 자네가 나랑 같이 살자 나 자네가 마음에 들어 막 꼬득입니다 이제 기독도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저녁을 먹는데 이 노아담이 밥을 이렇게 먹는데 옆에서 보니 가려워졌던 이마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마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 이마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살짝 사이로 보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노아담의 이마에 쓰여 있는 거예요 옛사람 아차 큰일 났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다가 나는 완전히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 잠자는 시간에 몰래 야반도주해서 그리고 시온산을 향해서 달려갔다 하는 얘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호색 이승의 유혹입니다 탐재 물질의 유혹입니다 고명 명예의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일생 동안 모습만 바꾸고 사람만 바꾸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축복된 정결한 신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베드론서 5장 8절에 건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성경은 세상과 짝하는 자를 가늠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한 자요 구약의 위대한 사사 삼손이 이스라엘을 지켰잖아요 낙이 턱배 하나로 천명의 불레색 군사를 쳐부수는 이 사람이 기생 돌릴라의 사랑에 빠져 머리털 다 밀리고 눈알 다 뽑히고 연자 몇 돌 돌리는 불쌍한 신세가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분 세상 유혹 빠지면 이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그 아는 이라 우리 성도들은 일생 주님의 뜻을 그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과 싸워 이기는 성도 되기를 추구합니다 고린도호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감기로 이와를 미혹해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느라 날마다 뱀이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온갖 미혹과 관계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그래요 마귀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막 피팍으로 공격해요 박해로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요 이 삼성 같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래요 다윗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냥 그는 유혹으로 넘어뜨린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피팍하면요 그냥 예수를 버리게 되었어요 피팍보다 무서운 게 유혹입니다 세상 기뻄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지붕을 고치는데 그 어린 아들이 사닥다리 긴 사닥다리에 서야 할까 아버지가 올라가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얘야 이것 받아라 받아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 나도 올라갈게요 너 올라가면 안 될 텐데 길을 쓰고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사다리 한참 올라가다가 밑을 내려다보니 얼마나 무서운지 애가 갑자기 공포에 질려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싶어 아빠가 아빠가 얘야 밑을 쳐다보지 마 밑을 쳐다보지 마 나만 쳐다봐 아빠만 쳐다보고 올라와 그래서 아빠만 쳐다보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쳐다보면 뱀한테 먹힙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쳐다봤어 그러는 순간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쳐다보면 죄짓습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절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름을 개체하네 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폐역한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룡으로 충만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정절을 지키는 신부가 되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모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14장 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 따라가듯이 제자는 서성 따라가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양인데 목자 되신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순경이나 역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삶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진짜 성도가 될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동력자인 대마가 바울과 함께 전도행하다가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요나도 알고 대마도 알지만 내게 불리한 생각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과 함께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요나같이 대마같이 되지 마시기를 추구합니다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린 양 예수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거꾸로 지고라도 마지막 피 흘리면서라도 순교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간다는 삶은 말씀대로 삶은 삶이고 기세만의 동상까지 골고다운드까지 주님 가자 그러면 순교의 길까지도 기꺼이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로마의 카타콤에 가면 로마 황제의 피팍을 받아서 그로 도망가서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20만기 시체가 거기 있어요 20만기 이런 자들이 예수님 바로 따라간 사람 1871년 10월 8일 주일 저녁에 미국 대각성 운동회의 선두주자였던 이 디엘 무디가 시카고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2절을 숙제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 빌라도가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채찍을 때려놓고 예수를 보여주면서 이 예수를 내가 너희 어떻게 할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한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한 군중들 같이 되지 말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십자가 같이 결심을 하고 네모키스테인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자는 그런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디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생키가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할 때 구주가 나를 부르시네 오늘 부르시네 영원한 안식처로 어서들 가세 정의의 심판 날이 다가오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네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게 이 찬송이 아니라 이게 보금송입니다 이 특순을 딱 부르는데 그 특순대로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갈 때 불이 막 시카고 전역에 불이 난 시카고 유명한 대화제가 일어나서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시카고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무디 목사님은 그날 밤 한 주일 뒤에 이 대답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일생 후회했다는 거예요 일생 그 다음부터 강단에 서면요 오늘 결단하라 내 일은 없다 오늘 결단하라 죄를 회개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오늘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이오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막 그렇게 눈물로 외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금 회개해야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결단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용접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날마다 날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 주님과 함께 시온선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험이 없는 자라 게시록 14장 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 입에 험이 없어야 돼요 이마에 인을 쳐도 주님의 소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라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고 입에 거짓이 없어요 프랑스 파리에 대학생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 속에서 많은 사람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하며 정직한 남자가 하루에 한 다섯 번 거짓말을 안 해요 정직한 그런 부정직한 남자는 말도 막타게 거짓말을 많이 정직한 여자는 하루에 열 번 거짓말을 안 해요 아니 뭐 난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요한일스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래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은요 절대 거짓말하는 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지 않는 자예요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자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언정 내가 하루에 세 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창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랑 풀무웃불에 던져져도 날 구원해 줄 믿습니다 안 구원해 줄지라도 나는 풀무웃불에 던져질지언정 저 우상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신앙 고백에 대한 거짓을 하지 않는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주님 마지막 나팔소리 울려퍼질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시온산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의 인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정제를 지켜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입에 거짓이 없는 자 말씀대로 살아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주님elf원한 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지금 일어 유명한 여러분 allegg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